5. 탈모주사 병원 탈모주사 몇 회 추천하시나요? 언제부터 효과가 있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시고 탈모주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인데 최소 3개월 정도는 하시는게 좋은데 치료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적어도 12회 정도 그러니까 매주 2회 정도 치료를 하시는 스케줄을 봤을 때 3달 정도가 되죠 효과가 빠르게 나오시는 분들이 대략 이 시점부터 가시적으로 효과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시적인 치료까지 생각하신다면 6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12회 이상부터 조금씩 보이는 것을 이제 추후에 12회는 간격을 좀 더 넓혀서 유지를 하시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실 경우에 가장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빠른 개선을 원하는 분들은 초기에는 한 한 달간은 매주 정도 보셨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2주, 3주 정도는 늘어지기도 하거든요. 보통 오시면 1주일 간격으로 오시라고 하고 좀 괜찮으시면 2주 간격 물론 반응이 좀 더 느린 분들도 계시고요. 또 느리신 분은 굉장히 늦게나게 하십니다. 결국 또 다른 사람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